건강한 미래가 필요한 사람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행복의 꿈을 키우는 사람 사는 모습은 달라도 꿈은 달라도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인생도 건강하니까 당신의 면역에 힘이 들 수 있도록 우메켄 베타글루칸이 함께합니다 9가지 최상급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면역에 빈틈이 없도록 우메켄 베타글루칸 저녁의 면역에 빈틈이 없었다면 감사합니다.